안녕하세요. 음악과 미술입니다. 오늘은 북유럽의 아버지라 불리는 얀바네이크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프랑드르 지방 출신 화가로서 출생년도가 정확하진 않지만 1390년경에 태어나 1441년에 운명한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얀바네이크가 태어난 프랑드르 지방은 지금의 벨기에 네덜란드를 칭하고 있습니다. 얀바네이크는 그 중에 지금의 벨기에 마세이크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얀바네이크는 미술사에서 회화의 역사를 변화시킨 사람으로서 너무나 중요한 화가입니다. 그 당시 회화에서는 템퍼라 기법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참고로 템퍼라 기법은 알류와 결안을 사용해서 그리는 기법입니다. 템퍼라 기법은 마른 시간이 빨라서 세부적인 묘사를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얀바네이크는 이 단점을 해결하고자 기름을 사용하는 유화 기법을 개발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오늘은 유화를 사용한 그의 대표작품 중에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화 그림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학자들마다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어서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크게 두 가지에 놀라게 되는데 첫번째는 그림 속의 모든 인물과 사물들을 세부적으로 묘사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냅니다. 두번째는 화면 뒤에 볼록 고우를 배치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그림 속으로 들어가 있는 착각이 되도록 의도적으로 화면을 구성했다는 점입니다. 그림은 1434년에 그려졌고 이탈리아 화가 다벤치 미켈렌젤러보다 활동했던 시기가 앞선 화가였습니다. 이 그림의 내용을 보면 조반니 아르놀피니 부부의 결혼식을 그린 장면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왼손으로 여성의 오른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선사하는 장면입니다. 남성은 크고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있고 가죽으로 만든 외투를 입고 있습니다. 이 복장은 그 당시 부유한 사람들만 입었던 의상이었습니다. 여성은 흰 베일을 머리에 쓰고 녹색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입고 있는 여성의 옷에 털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임실한 모습처럼 보이는데 임실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부유층에서 유행했던 복장입니다. 두 사람 아래에는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 털 하나하나까지 세부적으로 묘사하여 마치 살아있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강아지는 충성과 신뢰를 상징하는 것으로써 부부간의 신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나무로 만든 남자의 신발이 있고 침대 및 바닥 옆에는 고급스러운 동양적인 카페트와 여성의 신발이 있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신성한 행위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 밖에는 꽃이 핀 나무가 보이며 바로 안쪽 가구 위에 불을 상징하는 오렌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당시 오렌지는 남부 유럽에서 수입되던 과일로 북유럽에서는 비싼 과일이 있습니다. 남부 유럽에서 오렌지는 1월에서 3월에 수확합니다. 따라서 그림상 계절은 봄으로 추종하고 봄의 신뢰 온도가 낮아 두꺼운 옷을 입은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천정에는 고급스러운 상들리에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의 초에만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보는 가운데 결혼서약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울 우측 침대 상단에는 다산의 성녀 마르가리타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 거울이 있고 거울 옆에는 묵주가 걸려 있는데 묵주는 종교적 신성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울 테두리 정식에는 예수순환과 관련된 10개의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볼록한 거울은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결혼식하는 남녀, 그 뒤로 파란색 입은 사람은 화가의 조수로 추종하고 붉은색을 입은 사람은 화가 얀바네이크로 추종하고 있습니다. 거울 위로는 1434년 얀바네이크가 이곳에 있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으로 얀바네이크는 이 장소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얀바네이크의 대표작품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이라는 작품을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